자 교재 엔딩 34페이지에 가보시면 일감 떼어주기라는 게 있어요 그림 같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역시 수혜법인이라고 되어 있고 3-45페이지 특수관계법인이에요 수혜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거예요 특수관계법인 여기서 말하는 특수관계법인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나 친족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이에요 그 법인이 사업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사업기회를 통해서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수혜법인의 이익이 증가하고 그 지배주주나 친족의 주식가치가 증가하게 되어 이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산 방식이 굉장히 특이해요 3년 정도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그 이익을 증여로 본다는 거예요 중간에 배당을 하면 배당금액을 다시 차감하게 돼 있고 과세 요건 보겠습니다 수혜법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부문별 영업이익이 있으면 돼요 영업이익이 있으면 되고 수혜법인 지배주주는 수혜법인의 직접 또는 간접 보유 비율이 30% 이상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역시 특수관계 법인을 얘기하고 주식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자기 증여는 역시 똑같이 제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무에게 해서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46페이지에 가보면 제목이 중요한데 특정 법인이에요 특수관계인 있어요 그리고 얘를 우리는 이제 주인공을 특정 법인 수혜법인이 아니다 이 특정 법인이 일종의 도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관 도관이고 여기에 지배주주나 역시 친족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 지배주주 등이 있는 거고 여기에 특수관계인이 있어요 그래서 특수관계인이 있는 거예요 이들의 개인이어도 돼요 특수관계인이 어떤 재산을 증여해 주거나 저가로 양도해 주거나 고가로 매입해 주거나 용역을 제공해 주거나 등등의 어떤 행위들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법인에게 이익이 발생하겠죠 역시 주식가치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걸 바사하겠다 증여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특정 법인은 역시 지배주주 그 친족이 직접 등 간접 보유하는 비율이 30% 이상인 걸 얘기하고요 그 특정 거래라는 게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볼 때 현재 낮은 대가로 양도 제공받거나 혹은 높은 가액으로 양도 제공하는 것 즉 용역 거래 이런 것들도 다 적용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정 법인을 도관처럼 이용해서 삼는다는 거죠 이때 이제 거래 가격은 법인세법상 시가보다 낮인지 높은지 가지고 판단하는 거고요 증여 이익은 이게 도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얻은 이익이 있잖아요 거기서 법인세 내고 남은 거 있죠 그거를 가지고 계산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지분 비율 곱해서 문제 좀 풀어볼게요 문제 이쪽에 이제 약술 형태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안 풀어본 거 위주로 풀어보면 될 거고 거의 다 풀어봤고 몇 번 보느냐 10번부터 보면 되겠네요 10번 회계사 19년 거 보겠습니다 대한과 민국의 최대 주주인 거주자 갑은 뭐죠 외아들인 거주자 의뢰 재산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다음 자료와 같은 사항을 자 순차적으로 수행할 계획을 수립했대 순차적으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갑은 갑은 현재 대한과 민국의 주식을 70%씩 보호해야 할 때 대한 70% 민국 70%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 둘 다 비상장이고 갑은 보유하고 있던 대한의 주식 중 80% 이 대한의 주식 80%를 을에게 액면가로 양도했대요 양도 굉장히 싸게 양도한 것 같아요 아들이죠 자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을 볼 수 있죠 물음은 을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여세 과세 문제를 간략하게 기술을 하죠 라고 되어있죠 첫 번째 주식의 저가 양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가 양수일 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자산의 시가의 30% 그 거래가의 차이기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차이가 있으면 증여세 과세 문제가 생긴다 그걸 얘기를 하면 되고 그럼 이제 을은 뭐가 된 거예요 이 대한의 지배주주가 된 거죠 지배주주가 된 상태에서 순차적이니까 골프장을 운영하는 이 민국이 지경하던 클럽하우스 내 식당 운영권을 대한에게 무상 제공했대죠 그 운영권을 민국이 여기 운영권을 줬다는 거죠 이게 영화관에서 팝콘 운영권 운영권을 주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감 떼어주기란 말이야 특수관계법인에게 일감을 주는 거죠 사업기회 제공과 똑같은 거죠 특수관계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증여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가 되고 그리고 갑이 네 번째 갑이 의뢰계 대안의 주식을 양도한 시점부터 갑이 의뢰계 대안의 주식을 양도한 시점부터 3년 이내 대안의 코싹시장에 상장시켰다는 거죠 상장 이익의 증여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되면 상장 이익의 증여 과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간략하게 그 문제들을 제목 위주로 과세 요건 위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11번 가보겠습니다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주자인 나변칙시는 주 1사의 주식 55%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해볼까요? 나변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주 1사의 주식을 55% 가지고 있대요 주 1사 주식의 55% 나변칙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지배주주가 되는 거죠 지배주주 이렇게 되는 거고 1사는 나변칙시와 상속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 주 2사에게 주 2사에게 시가보다 현저한 고가로 용역을 제공하고 있대요 여기는 고가 용역 그러니까 여기가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여기가 손해를 얻게 되는 거고 손해 얻게 되는 거고 이는 1사 매출에게 70%에 해당한대요 1사 매출에게 70%에 해당한대요 물음 나변칙 1사 2사에게 적용 가능한 세법의 규정 은 무엇이 있을지 답안에 답하시오 나변칙부터 볼까요 나변칙은 첫 번째가 뭐가 있어요 특수관계 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제 규정이 있죠 일값 몰아주기 증여제 규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배주주가 되고 지금 전체 매출의 70%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매출이 나오는 거죠 일값 몰아주기 문제가 있어요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제 또 하나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고가로 용역을 제공했죠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제 문제가 있어요 두 개 다 걸려 우리 법은 어떻게 되었냐면 두 개 다 걸리면 둘 중 높은 금액을 과세한다는 주문이 있어요 둘 중 더 많은 금액 증여 더 많이 나오는 금액을 과세하게 돼 있습니다 주 1사에 있지 1사 주 1사는 어때요 그냥 법인에서 더 많이 내는 거죠 얘는 아무 문제 없어요 얘는 도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주 2사는 법인세법상 부당의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겠죠 얘는 법인세법상 부당의 계산 부인 자 12번 가보겠습니다 12번은 했고 13번 13번은 기출문제라고 쓰지 않지만 실제는 기출문제랑 거의 똑같은데 약간 이슈가 있어요 약간 이슈가 있어서 사례 1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뺄까 하다가 내가 넣었어요 뺄까 하다가 사례 1번 기출문제 거의 그대로예요 한번 가볼게요 22년 2월 거주자 갑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인데 한번 보세요 거주자 갑의 모친인 거주자 을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법인 주피 주식 천주를 갑에게 증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증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을은 증여세 내면 되는 거죠 갑은 증여세 내면 되는 거죠 갑이 수중자 을이 증여자 을이 갑에게 증여를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증여세 내면 되는 건데 갑은 조세피 목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조세피 목적으로 비상장법인 A의 명의로 등기를 했다는 거예요 주 A의 명의 주 A의 명의로 등기를 했다는 거죠 등기 여기 지금 명의계에서 했다는 거예요 명의계에서 주 A는 갑이 지금 100%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여기는 갑이 100%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세법에 따른 결손금이 없는 영업 중인 회사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일단은 제3자의 명의로 등기 등록이 된 거죠 명의신탁 증여 의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럼 실소유자가 갑이잖아요 증여받은 건 맞으니까 실소유자 명의신탁 증여 의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명의신탁 증여 의제는 실질과세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실질과세 원칙이 불구하고 과태료 성격으로 예약이 부과되는 거지 그런데 얘는 또 뭐예요? 실제로 증여받은 건 갑이잖아요 이 소유권은 예약이 있잖아요 증여세 과세 문제가 또 있는 거야 그래서 갑에게 증여세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약간 이슈가 있어요 이거 두 개의 증여세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두 개 하나는 그런데 성격이 다른 증여세지 하나는 과태료로서의 증여세 하나는 뭐로서? 하나는 실질 증여로서의 증여세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보시면 그 갑이 수중한 B의 주식은 갑의 명의로 명의개사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의 증여로 명의개사하였으므로 실제 소유자인 갑에게 명의신탁 증여 의제를 인한 증여세를 부여가 한다 한편 갑은 증여세를 포탈하였으므로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주 B의 주식을 증여받은 것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만일 만일 그런데 그게 아니다 A가 실제로 수중한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지배주주인 갑에게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 의제가 또 생길 수도 있죠 그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함께한 거 맞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케이스는 증여세 두 개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실제로 두 개 양방울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사례 2번 가보겠습니다 하나의 증여에 대해서 두 개의 증여세가 나올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있지만 이게 행정 벌적 성격으로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옛날에는 납세 의제가 달랐거든 그래서 양쪽 나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 양쪽 나오는데 그런데 지금 납세 의제가 같으니까 다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증여세가 두 개 나올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지금은 하나의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납세 의제가 같아도 그러니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사례 2번 22년 6월 거주약 갑의 배우자인 병은 나올 수는 있는데 벼번 가면 내가 판사라면 하나 만 해 이렇게 할 것 같긴 한데 너만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갑의 배우자인 병은 보유하고 있던 토지 3억 원 시가 3억 원인 시에게 1억 원의 양도했다라고 돼 있죠 그런데 갑이 100%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휴업 중인 회사래요 그럼 병이 갑이 100%인 회사의 저가로 양도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병 법인을 도관으로 해서 갑이 이익을 증여받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건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오른쪽 14번 가볼게요 회계사 14년권 갑은 대학을 졸업 후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창업을 하였다 갑이 받은 구체적인 도움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1번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친의 참 처음 문구는 창업을 했다 이렇게 아름다웠지만 이 창업의 뒷배경을 보면 참 아름답지 않은 이런 참 어쨌든 임대사업자인 부친의 상가 무려 시가 100억원짜리를 무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대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 갑은 무슨 문제가 있어요?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게 증여 의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두 번째 친구인 병의 토지 시가 20억짜리를 22년 2월 1일부터 무상으로 빌려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대요 특수관계인 외의자로부터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게 된 거죠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또 역시 부동산 무상 사용했다는 증여세 과세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실무 나가면 또 이게 병이 땅이 진짜 누구 거냐부터 조사하고 뭐 그렇겠지 보통은 이게 왜 그러겠어 다 진짜는 누구 거냐 이런 것부터 조사하는 거고 Anyway 3번 이 15년 3월 1일 대금업을 운영하지 않는 여기 중요하죠 대금업을 운영하지 않는 모친 정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사업 자금을 현금 자금으로 0.1% 이자로 차입했어요 차용증서는 있대요 그러면 이게 차용증서가 없으면 돈 자체가 증여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차용증서가 있으니까 모친으로부터 금전의 절의 사용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전 무상 사용 이슈가 있으니까 이것도 증여 의제 문제가 있어요 을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을은 부동산 임대업자였으니까 부동산 무상 사용에 대한 부당의 계산 부인 문제가 있죠 병은 특수관계인 외의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게 한 것은 부당의 이슈가 없으니까 과세 문제가 없을 거고 정도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대금업을 영위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부당의 계산 부인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업소득이 아닌 일반적 이자소득 부당의 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5번 가볼게요 15번 가보면 증여세 과세절 21년이죠 거주자 값은 자력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부친의 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여 자기 돈으로는 돈을 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너 지금 네가 은행 가서 100억 빌린 자금은 은행원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웃겠죠 근데 내가 만약 은행원인데 네가 와가지고 100억 저 빌려주세요 하면 식사는 한 번 할 것 같아요 식사는 무슨 깡인가 하면서 예를 볼 것 같아요 내가 은행원이면 그렇죠 그러면서 한 시간 정도 얘기하면 그냥 미친 애구나 그러면서 돌려보낼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딱 사람이 보스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100억 빌려주고 100억 빌리러 왔어요 이러면 일단 일단 눈을 까먹고 이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하긴 할 거 아니야 100억 웃으면서 보낼 사람인지 진짜로 이게 빌려줘도 되는 사람인지 이제 간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어쨌든 아버지가 이제 재산 담보 제공해줘서 돈 빌려준 거예요 비상장 내역본 주식을 취득했는데 주식 취득일로부터 3년 후 재산가치 증가사유인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을 한 거예요 코넥스에 등록한 거예요 코넥스에게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려면 좀 더 금액 크게 하지 좀 이렇게 느낌이 안 사네 1억을 1억을 1억도 못 빌리나 어쨌든 1억을 1억을 빌렸대 1억을 이제 취득했고 코넥스에 등록한 날 현재는 5억이라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통상적인 가치 증가분은 8천 그러니까 이 회사가 8천만 원은 회계상 이익이 증가했다는 얘기야 해당 주식이 등록되기 전 4억 5천에 다 팔아버렸다는 거죠 중간에 팔았으니까 4억 5천 먹은 거야 그 5억으로 상장된 날 얘가 그 전에 팔아버렸잖아요 5억으로 다 과세할 수는 없고 자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기준 금액이 있죠 판단 기준 금액은 1억 넣죠 그리고 통상적인 가치 증가분이 8천이잖아 1억 8천에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이익을 먹었느냐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1억 8천에 30%니까 5천 4백 되겠지 5천 4백과 3억 중 적은 금액이니까 5천 4백 이상의 이익을 먹은 건 맞죠 판단 기준 금액은 5천 4백 증여재산가액은 얼마가 되느냐 4억 5천 빼기 빼기 1억 1억 그렇죠 1억 빼기 8천 하면 되는 거죠 2억 7천 되겠죠 넘기시고 16번 17번은 비상장 주식 평가니까 우리 교재 50페이지 가보겠습니다 50페이지 재산평가야 재산평가 현실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거죠 실무할 때는 왜냐하면 무상거래니까 이게 얼마짜리냐가 되게 어려워요 얼마짜리가 있잖아요 돈을 주면 되게 쉬운 거지 부모가 돈을 현찰을 꽂아주면 증여세 내는 건 일도 아니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부모가 땅을 줬어 시골에 땅을 얼마짜리냐 이거지 얼마짜리냐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파트 줬어 그게 얼마짜리냐 이거지 이게 무상거래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사랑을 줬어 필요없다 이거죠 필요없다 이거 요즘 애들 필요없대 어쨌든 간에 아버지가 따끔한 교훈을 줬어요 훈계를 줬어 필요없다 이거지 됐다 뭐 이런 거죠 크잡 이러면서 됐다 이거지 그런 거 필요없다 이거 아버지가 현금이 최고고 그 다음이 부동산인데 부동산 얼마냐 이거지 거기에 이제 비상장 주식 주면 진짜 얼마인지 모르겠다 이거죠 그렇죠 상장 주식 줬어 상장 주식 주면 그날 당장 팔아버리면 좋겠는데 이것도 우리 전후 2개월 평균가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 굉장히 특이하죠 왜냐하면 작전이라는 게 걸릴 수도 있다고 보는지 자 가보겠습니다 평가 기준일 일단은 상속 개시일이나 증여일 현재 시가에 따른다고 돼 있어요 법은 시가 그날 현재 상장 주식은 특례가 있어서 전후 2개월 평균가로 갑니다 전후 2개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앞뒤 2개월 평균가야 평균가 그래서 예전에 이제 회사 이름 얘기하기 좀 그렇네 비항공사가 있었죠 거기서 이제 회장님 돌아가셨잖아요 회장님 돌아가신 다음에 주가가 엄청 올라갔죠 어느 펀드가 사가지고 주가를 엄청 올렸단 말이에요 상속세 그래서 엄청 많이 나온다 그 집이 아니 어마어마하게 상속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2개월 후에 주가를 팍팍 올려놨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 다음에 주가가 지금 많이 내려왔다면 그 사람들이 엄청 억울하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전후 2개월 평균가입니다 코인 있죠 코인 코인은 지금 가상 사업자 이게 업비트나 뭐 이런 거래소들이 있잖아요 거기 전후 2개월 1개월 평균가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전후 1개월 평균가다 시가 있죠 시가 저는 1개월 평균가가 평균가인지 모르겠습니다 누나 뭐 이런 거 보면 그거 뭐 전달 한 달처럼 하루 전도 다른 건데 시가 있죠 시가 시가라는 게 이 해당 자산의 시가만 가지고 인정하면 딱 좋겠는데 그게 딱 똑같은 게 없으니까 그런 것도 포함한다고 돼 있어요 수용가격 거기 보시니까 공매가격 감정가격 이런 것들도 포함하겠다 특히 감정가격을 포함하는 게 현실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감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평가기간 내 매매가격 등을 포함하는데 거기 보시면 평가기간 사이라는 게 있어요 평가기간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상속이라면 전후 6개월 평가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증여라면 앞에 3개월 뒤에 6개월 이런 평가기간이 있어가지고 그 평가기간 있잖아요 전후 6개월 증여재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 평가후 3개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감정받거나 수용받거나 경매하거나 공매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으로 가고 감정은 평균가격으로 가요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인 자산 하나로 가면 돼 상속 증여는 원래 두 군데 받아야 되거든 기준가격이 10억원 이하인 건 하나만 받아도 되고 유사 매매 사례 가액이 있어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건데 유사 매매 사례 가액은 아파트 같은 거 있잖아요 같은 동에서 기준 면적하고 시가가 5% 이내인 거는 또 국세청 홈택스에 가서 주소지 입력하면 뜨거든 그래서 그런 거 찾아서 하시면 돼요 밑에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 이래도 못 찾는 경우가 되게 많아 우리가 상속세 신고 같은 거 하잖아 그럼 나 지금 상속세 신고하면 아파트 같은 거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내가 하는 것들 아파트들이 보통 좀 비싼 것들이 많아 부자들이 많아서 보통 보통 다 40억 넘어 다 40억 50억 정도 하거든 어떻게 아파트가 그러냐 진짜 한 50억에 지금 새로 들어온 거 하나 있거든 새로 들어온 거 있는데 취세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80억 정도 한대 80억 80억 아파트가요? 아파트가요? 80억? 깜짝 놀랐어요 80억 아쿠종이 한대 아파트인데 80억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공실이래 안 산대요 그것도 더 놀라워 80억을 그냥 깔고 앉아서 안 사는 건데 그거 더 웃긴 건데 어쨌든 이상해 이상해 세상이 너무 이상해 그렇잖아요 anyway anyway 그래서 전세라도 두지 귀찮아서 안 넣는데 그냥 돈이 많으셨는지 근데 전세는 또 12억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 매매가는 80억인데 전세는 한 12억 정도 한대 60평인데 어쨌든 그러면 안 살면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고 했더니 아휴 또 싫다 나 혼자 그거 들어와서 사면 종부세는 그럼 대신 내달라고 종부세 얼마인데 9천만 원이 너무 어쨌든 그래 anyway anyway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충적인 평가 방법이 필요할 수가 있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뭐였냐면 40억 이랬잖아 근데 1년 동안 매매가 하나도 없어 네이버 가격이야 네이버 가격 가격이 하나도 없어 가격이 보충적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보충적 평가 방법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 오른쪽에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 방법이 있어요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 제일 우리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건 비상장 주식 비상장 원래 주식 가치는 미래 가치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상장 주식이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거잖아 그러면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은 수없이 많은 방법이 있을 거야 회계사 시험 공부하면 뭐로 하는 거야 비상장 주식 평가할 거 아니야 어디서 해요 어디서 이 친구 회계사 공부하는 거 아니었어? 주식 가치 평가 안 해? 하지 어디서 무슨 과목에서 해요 재무관리에서 하는 게 주식 가치 평가 아니야 DCF 디스컨트 캐시플로어로 맨날 그거 하는 거 아니야 DCF가 뭡니까? 뻥 아닙니까? 재무관리 그거 다 소설 뽀캐스트 미래가치 추정 다 그거 소설이야 소설 재무관리 뻥 뻥 소설 소설 바스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서비스 소설 소설하는 거지 소설 상증세를 소설로 쓸 수는 없잖아 상증세를 소설로 쓸 수는 없잖아 얘는 미래를 보고 쓰는 거야 미래 미래니까 소설로 쓰는 거야 미래가치가 어쩌지 미래 현금으로 추정해서 연구 현금으로 추정해서 미래 5년치 예상 현금으로 뽑아 할인을 해 5년 후에는 또 연구 현금으로 연구 성장률을 해 보통 1% 넣어가지고 딱 땡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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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 그래서 또 땡겨 땡겨 그냥 아주 땡겨 땡겨 아주 그냥 그래서 이거 이거 다 거짓말이야 이거 얘는 그러니까 거짓말 할 수가 없으니까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야 과거 데이터 상속증여세법은 얘도 거짓말이지 얘도 야 미래를 가지고 하는 건데 무슨 과거를 해 법은 안정성이 필요하니까 과거를 가지고 하겠다는 거야 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둘 다 어쨌든 우리는 과거를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자산가치와 손익가치로 하는 거야 손익가치로 이게 재무관리 이런 데서는 다 손익가치로 기본적으로 하는 거야 미래 현금으로 입이 다 가지고 미래 현금으로 가지고 거기다 비영업용 자산 그냥 딱 얹으면 끝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상징세는 손익가치하고 자산가치 이게 조금 더 중요해 그래도 그래서 이게 60% 줘 그래서 5분의 3을 준다고 하고 가중치를 여기를 5분의 2를 줘 40%를 줘 근데 부동산 과다법인 이러면 이게 5분의 2 이게 5분의 3 돼 그리고 손익이 과거 3년 동안 없으면 자산가치로만 평가하게 돼 있어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 과거 3년치를 또 가중평균하게 돼 있어 그러면 X3, X2, X1 우리가 X4년에 거래한다면 이거 3년치를 가중평균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6분의 3, 6분의 2, 6분의 1 이렇게 하게 돼 있어 그렇게 쉽지는 않아 되게 어려워 왜냐하면 세무상 손익을 뽑아야 되거든 좀 이따 해보기로 하고 자산가치는 세무상 자산이야 세무상 자산 유보도 다 반영하고 조정을 해 그거 조금 이따 배워볼 거고 이렇게 해서 가중평균하는 거야 어차피 1주당 손익으로 계산하고 1주당 자산으로 계산하는 거야 1주당 그래서 주식수를 반영하는 거야 그러면 손익이라는 건 1주당 이익이잖아 1주당 이익이라는 게 손익의 가치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1주당 이익이라는 게 1주당 가치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할인을 해야 되겠지 1주당 100원을 번다고 해서 1주당 100원에 사는 건 아니잖아 1년에 버는 돈이 한 주식의 가치를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이거를 배수를 튕겨줘야 된다고 그렇죠? 그게 보통 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퍼 그래서 10배를 튕겨줘 그래서 할인율 10%로 나눠준단 말이야 그래서 퍼가 10배야 우리나라는 그래서 10배로 잡아주는 개념이다 그래서 거기 잠깐만 보면 1주당 주식평가 순 손익 가치 3 자산 가치 2 나누기 5 이해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손익 가치가 너무 떨어진 회사는 이게 0이고 저기 40%만 되면 너무 낮으니까 자산 가치의 80%를 최소한 도로 해 자산 가치의 80% 그러면 이해하셨죠? 자산 가치의 80%를 최소한 도로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넘겨봅니다 넘겨보기 전에 순자산 가치에서 하나만 봐 순자산 가치에서 장부에 계산되지 않은 영어권을 포함하게 돼 있어 그래서 주식평가할 때 얘네들이 연평균 수익률이 10% 넘으면 영어권이 계산되게 돼 있거든 영어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실제는 이렇게 하게 돼 있어 장부에 적혀있는 영어권을 지우고 새로 영어권을 계산하게 돼 있어 이렇게 계산한다 넘기시고 폐업법인 등 참고하시면 돼 순손익 가치 계산하지 않고 순자산 가치로 비상장 주식을 산정한다 여기 여러분 나오는 거 한 페이지잖아 실제 실무 가면 비상장 주식 평가 책이 있어 책 우리 같이 일하는 애들도 책 많이 보고 또 해석서가 있고 그러거든 책 사서 하고 그것만 가져도 부족해 또 이슈가 있을 수 있어 우리 하는 건 좀 어려우고 해외에 있고 해외에 있고 그래 그래서 일단 책을 한 번 읽고 시작해야 돼 일을 할 때 그래서 우리 하면은 거기 한 600페이지 정도 돼 600페이지야 600페이지 일단 그걸 정독하고 시작해야 돼 근데 이게 회계법인 애들은 좀 해 한 1, 2년 정도 하면 많이 하거든 나는 1년에 비상장 주식 평가 우리 애들이 한 한 달에 보통 한 3개 4개 정도 할 거야 한 달에 기계가 돼 기계가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게 막해 너무 막하다 보면 하거든 이게 잘해야 돼 진짜 어려운 거 하면은 주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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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하거든 그래서 잘하는 애들은 진짜 잘하고 이게 못하면은 이제 개판으로 하는 게 하여튼 하다 보면 이제 또 익숙해지면 다 잘해요 익숙해지면 별의별 거 다 하게 돼 있어 어쨌든 많이 하게 돼 자 손익 가치 조정이라고 돼 있죠 손익 가치 조정은 이거 할 때 손익을 조정을 하는 거야 각사소에서 출발하는 거야 결국은 각사소야 각사소 가산 항목 있죠 가산 항목 차감 항목 자 가산 항목은 뭐냐면 여러분들 미완료 소득하고 약간 비슷해 이게 미완료 소득하고 비슷한데 환급금 이자 받은 거 있죠 그럼 익금불산입 했지만 다시 더하는 거야 익금불산입 했지만 수입배당은 익금불산입 또 익금불산입 했지만 돈 벌었잖아 그러니까 다시 더하는 거야 그 정도 기억하십니다 두 개 차감 항목 있죠 벌금 손금불산입 했지만 돈 나갔으니까 이건 다시 빼는 거야 빼는 거야 그리고 접대비 지급이자 이런 거 빼는 거야 다시 손금불산입 했지만 돈이 나갔잖아 실제로 그래서 차감해 주는 거야 법인세 꼭 기억해야 돼 법인세 돈 나갔으니까 차감해 주는 거야 법인세 가보면 느끼만 느끼만 자산가액 조정했죠 자산가액 자산가액 차감 항목은 뭐냐면 성급 비용에서 평가 기준이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금액이지 돈 줬어 돈 줬는데 성급 비용 이런 거 안 인정 안 해 우리 주식평가 할 때는 개발비 야 장난해 개발비 다 지워 그냥 개발비 개발비 자법이지 자법 개발비가 어디 있어 개발비 우리 세법은 그런 거 잘 인정 안 한다 개발비라는 게 돈 다 썼는데 차산이에요 이런 거죠 자산이 그런 거 없어요 개발비는 자기 혼자 있는 거야 자기 혼자 그렇죠 남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지금까지 1년 하고 2년 하고 그랬죠 합격하기 전엔 혼자 개발비 많이 투입했다고 생각하지만 합격 전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어쨌든 간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합격하셔야지 뭐가 되는 거죠 합격하셔야지 다 공부 많이 했다고 누가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증 받으셔야지 그때부터 인정해 증 있다고 인정됩니까 증 있다고 사람들이 대화해 줍니까 아니지 너 뭐 세무사 자격증이 있다고 회계사 자격증이 있다고 인정해 줄 거 같아 사람들이 대화해 대화도 안 해 주지 클라이터가 와서 너한테 계약하자 그래 다 안 해 주지 그렇지 너의 커리어가 있어야지 경험이 있어야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하루아침에 다 돼야지 개발비 자기 혼자 자법 인정 안 해 줘 우리 상승세법 선생 인정 안 해 줘 나중에 딱 돼야 돼 부채 가액 조정 늘 나오는 거 있어 퇴직급의 추계액 있지 추계액 이거는 전 직원이 지금 당장 퇴직한다고 생각했을 때 진짜 줘야 되는 퇴직금은 세법상 퇴직금이야 충당금으로 잡은 거 지우고 새로 잡는 거야 회사가 장부상 충당금으로 잡아놓은 건 지워 그리고 진짜 줘야 되는 퇴직금을 부채로 잡는 거야 그래서 가산 항목의 추계액을 진짜로 잡는 거야 우리 직원이 전부 다 퇴직한다고 가정하면 추계액을 잡고 회계상 장부로 잡아놓은 거 지우고 다시 세우는 거야 왜냐하면 회사는 충당금 막 세울 수 있거든 그거 지우고 다시 세우는 거야 그럼 이해하셨죠? 그것만 계산하시면 돼 그래서 오른쪽에 차가 막목의 충당금 보여요? 그거 다 지우는 거야 지우는 거야 오른쪽에 할증평가 보이죠? 20% 할증하는 거야 지금 법은 20% 그런데 계속 결손 범인이거나 결손인데 무슨 할증을 해줘 그렇죠? 중소기업은 할증하지 않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 16번 16번 좀 어려워 두 문제 17번 해보겠습니다 18년하고 21년에 나온 거 자 거주자 값 이거 비상장 주식 평가는 세무사 시험에 보면 세무사 시험에 계산하라는 문제가 세법화기에도 두 번 나왔어 최근 10년 동안 안 나왔는데 옛날에는 나왔었어 옛날에 옛날에 하니까 2010년 전에는 두 번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오는 거 좀 이상했는데 그런데 만약에 나오면 작년에 상식세 저당권 평가처럼 다 집에 가는 거야 너 혼자 못 푸는 거야 이제 가보겠습니다 상속받은 주식수는 7만 주고 상속개시일은 7월 1일이에요 부동산 과다법인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손익가치 60% 자산가치 40% 중소기업도 아니래요 할증평가 한다는 얘기예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자산부채가 있대요 그래서 100억 50억이죠 지금 1주당 순자산 가치를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산총계 100억 부채총계 50억이에요 개발비가 자산에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면 일단 순자산 가치에서 자산 자산부터 해볼까? 100억 개발비는 지워야 되지 개발비 무슨 개발비 없어 개발비 개발비가 어디 있을까? 5억 지우세요 빼세요 영어권은 포함을 시켜야 되지 근데 포함이 안 되어있으면 다시 더 해야지 부채 50억이에요 부채 부채 빼야 되죠 부채 50억 50억 퇴직급여 충당금 계산액 8억이 포함되어 있고 퇴충 우리 부채는 다시워 그냥 8억 그리고 실제 추계액을 넣는 거예요 실제 추계액 근데 상속 계실 추계액의 50%에 해당된대 그러면 실제 추계액은 16억이라는 뜻이지 16억을 더하라니 자산 100억 부채 58억 이렇게 된다는 얘기 세무상 부채 그러면 순자산 가치는 넷대로 치면 42억이라는 얘기지 42억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눠야 되겠죠 4번에 보니까 2010년 설립 이후 변동 없이 10만주라고 되어있죠 42억을 10만주로 나누시면 돼요 10만주로 나누면 주당 42,000원 일단 1주당 42,000원 나온 거야 5번 자료를 보니까 순손익액을 계산하기 위한 자료는 담갔다 되어있지 그러면 과거 3년 21년 20년 19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각사소에서 출발합니다 각사소에서 6억 5천 환급금 이자 입금 분산입이지만 다시 더하는 거지 더하기 더하기 법인세 돈 나갔지 나갔지 빼기 빼기 그러면 6억 5천 더하기 500 빼기 1억 5천 5억 5백인가 5억 5백을 10만주로 나눠 5천 50원 5천 50원 5천 50원 그러면 얘는 다시 이렇게 되는 거지 10% 할인하면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해도 되지 10% 할인한 다음에 이렇게 가도 되고 5억 8천에서 접대비 한도 초과액 빼 빼 빼 빼 그렇죠? 또 나간 거니까 법인세 나갔어 나갔어 빼 빼 빼 빼 4억 5천이죠 그거 10만주로 나누면 4천 5백원인가 4천 5백원 주당 이익이 4천 5백원인데 이거 다시 하면은 4만 5천원 그렇죠? 4억 7천 지급이자 손금불산이 빼 빼 빼 빼 순불이면 빼 법인세 순불 빼 빼 빼 빼 빼 그럼 3억 7천 5백 나누기 10만주면 3천 750원 한 주당 이익이 3천 750원 3만 7천 5백원 할인하면 6분의 3 6분의 2 6분의 1 평균하면 되겠지 그러면 얘가 4만 6천 5백원 4만 6천 5백원 이게 60% 여기 60% 여기 40% 가중평균하면 그게 4만 4천 7백원 4만 4천 7백원 이해하셨죠? 그게 1주당 평가액이야 비상장 주식 평가액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이제 할증을 해주는 거야 할증 마지막에 할증해주고 7만주 받았다고 되어있죠? 최대주 주고 맨 위에 상속받은 주식 7만주 총 10만주인데 그중에 7만주면 최대주 주겠지 그렇죠? 그게 37억 얼마 되는 거지 다음 17번 가보자 17번 작년 문제 작년 상속주식은 제조업을 영위한 비상장업의 한국의 주식이고 상속개시 당시 값보유 주식 5만주 40% 가지고 있고 최대주주 할증평가 되겠지 할증평가 중소기업이면 모르겠지만 맨 밑에 최대주주 4번째로 보니까 할증 20%까지 줬죠 순자산가치 순자산가치 75억이래 순자산가치 75억 70억이네 70억 70억인데 다음 금액이 반영되어 있대 해볼까? 자산가치 70억 선급비용 이런 거 빼 빼 빼 1억 빼 1억 빼 선급비용 빼 빼 빼 빼 선급비용 비용도 나간 거야 나간 거 아쉬워하지 마 끝난 거야 자꾸 자산이라고 옮기지 마 이게 약간 회계적인 관점이 더 강한 거야 사실은 그렇지 자꾸 영어권 평가에 근데 위에 반영돼 있다고 돼 있지 그러면 다시 가산할 걸 없지 원래 더해야 되는 건데 반영돼 있으니까 수선충당금 어휴 충당금은 우리 인정하지 않지 그렇죠? 근데 이게 부채잖아 부채 부채인데 인정하지 않는 거지 부채로 반영돼 있으니까 다시 더해야 되겠지 그렇죠? 6억을 더해야죠 퇴직급여 충당금 추계액과 일치하지 그러면 뺐다가 다시 더하니까 원상태지 원상태 그렇죠? 75억 이게 순자산이지 순자산 순자산 75억이고 주식수가 몇 주야? 맨 위에 총 발행 주식수가 12만 5천 주죠? 그럼 이걸 12만 5천 주로 나누면 자산가치는 6만 원 되죠 6만 원 몇 가지 순손이까지 너무 쉽네 21년에 3억 20년에 2억 1억 4천 계속 올라가네 그러면 그걸 12만 5천 주씩 나누면 되죠 그러면 2천 4백 원 1천 6백 원 1천 1백 20원 2만 4천 원 1만 6천 원 1만 1천 2백 원 6분 3억 6분 6분의 2 6분 2 6분의 2 6분의 1 오케이?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요게 1만 9천 1만 9천 60% 그렇게 나온 게 자산가치 80%에 미달한다고 자산가치 80%는 돼야 돼. 자산가치 80%가 48,000원이니까 1주당 평가액은 최종적으로 48,000원이 되는 거야. 오케이? 비상자행주식 평가액은 48,000원에 할증평가 1.2하고 마지막으로 얘가 몇 주 받았어? 5만 주 받았잖아요. 5만 주 곱해서 28억 8천만 원 내는 거야. 이해하셨죠? 이렇게 계산합니다. 고생하셨고 제때 맞췄네. 내가 이렇게 요즘에 시간을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는지 모르겠네. 고생하셨고 상정세. 요정도 하면 세명이 할 수 있어요. 보니까 요정도 했더라고. 고생하셨고 파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